배우 봉태규와 시아 출신의 이보람이 첫 뮤지컬 도전에 나섰습니다.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뮤지컬 폴링포이브의 프레스콜이 있었는데요. 뮤지컬에 첫 도전하는 봉태규와 이보람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아직은 뮤지컬 무대가 조금 어색한 두 사람, 뮤지컬 도전에 대한 소감을 전했는데요. 저는 작업하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참 세상일이 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. 모든 게 다 뜻대로 되면 좋을 텐데. 그리고 이제 하면서 제가 즐겁지만은 않은 게 다른 분들이 어떤 지적을 해주셨을 때 알아듣기는 하는데 제가 뜻대로 못하니까.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고. 뮤지컬이 쉽지만은 않다며 뮤지컬 도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 봉태규와는 달리 이보람의 표정은 밝기만 했는데요. 뮤지컬 처음인데요. 이렇게 너무나 좋은 분들 만나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.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파라다이스를 찾아나선 봉태규 이보람의 뮤지컬 도전기 폴링포이브는 오는 9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